여러분 안녕하세요. 갱미몬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영어의 뼈와살이라는 도서 이벤트를 했었는데요. 그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이전에 제가 도서 이벤트 했을 때 커뮤니티에다가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 당첨되신 분들이 연락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번부터는 영상으로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까 합니다.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고 당첨자분들을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당첨자분은 식빵 굽는 호두님 축하드립니다. 나머지 네 분을 그냥 제가 이어서 쭉쭉 발표를 할게요. 상호님, 신하나님, 서도최치님, 최주연님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의 당첨자분들을 발표했습니다. 당첨되신 분들은 이 아래에 설명란에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게요. 그래서 이 이메일로 성함하고 연락처, 주소를 남겨주세요. 당첨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갱미몬 채널에서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소소한 정보들을 올리고요. 그리고 이런 종종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로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